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일 노아맘입니다. 이제 4월 19일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이 부분적으로 풀리게 되는데 그저께 4월 17일 독일에서 유명한 마이브리트 일루너라는 토크쇼에서 아직까지도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토론이 되고 있어요. 독일뿐 아니라 다른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극찬에 맞이하는 한국의 마스크 착용 문화와 그리고 코로나 앱을 통한 확진자의 동선을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해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사회적 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봉쇄령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대처에 성공한 사례를 어디서나 꼽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코로나 앱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이브리트 일루너라는 분은 독설가로 유명하거든요. 직선적인 질문. 그동안 너무너무 듣고 싶었던 질문을 던져요. 실은 마스크가 없기 때문에 추천만 할 뿐이지 유명하시키지 않느냐고요. 마크스 스웨터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크스 스웨터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크스 스웨터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상 없어도 마트를 가야 되는데 지금 일주일 넘게 마트를 가지 않아서 이렇게 살 것도 많고 가야 되는데 당장 마스크가 문제예요. 마스크가 없으니까 자체 제작을 하던지. 스카프를 하고 가던지 수공욕으로 하던지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스크가 없어서 키친타월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창피해서 모자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보러 갑니다. 그리고 마트에 도착했는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준비하려는 우리 독일 국민들. 주의사항을 곳곳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고 있었고요. 여전히 사재기, 사재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모든 입구와 출구를 다 그 경계선을 쳐놔서 그걸 지키면서 들어가게 했어요. 조금 마음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견디면서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를 이겨낼 것 같아요. 한국의 이규리의 다큐라고 마스크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최고 연령 고령의 97살 할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10일 만에 완치가 돼서 태어난 그런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한국 분들은 위험이 가까이 왔을 때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대처하는 그런 대응법이 탁월하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독일어로 얘기해서 독일 사람들한테 널리 널리 알리고 싶은 사실이에요. 곧바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곧바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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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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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